함께 할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로 대살로니카 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지 또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볼 말씀은 결론으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말씀드립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냐면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주인되는 사람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 반면에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사단에 속해 있는 자 곧 지옥에 갈 사람들은 분열과 분쟁과 식이와 질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대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느냐 아니면 저 지옥에 떨어지느냐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 나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목을 만들어내느냐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아픈 사람이 나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나로 인하여 화목하고 나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 그것이 흘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화목해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세상에 보낸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화목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게으른 자를 권개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게으른 자다라는 이 말은 원어의 본래의 뜻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군대의 대열에서 떠난 자다라는 것이 이게 뭔 얘기입니까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대열을 짓고 대열을 짓고 적군과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맞서서 열과 오를 맞춰서 이제 한판 붙긴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인데 상황인데 그 대열에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군대와 함께 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대열에서 이탈한 자 그걸 게으른 자라고 여기는 한국어로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곧 영적 전쟁에서 교회의 사역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서 그곳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빼 이탈해서 어디 자라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게으른 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권계한다 권계라는 것은 훈계하고 격려해서 대열에 들어오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화목해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옆에 떨어져서 꼭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잘하네, 못하네,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도회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훈계하고 격려해서 대열에 참여하게 만드는 자 이게 화목을 일구는 자라는 겁니다 정제하지 않고 대열에 동참하게 하여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보듬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사람 이건 대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열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약하여 심약한 사람들이 있죠 영적 전쟁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움에 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의 대열 안에 있는 군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적군과 맞선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심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들부들떨을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곧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진영과 더불어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나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떨고 있는 우리 대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에게 를 위한 아주 명약이 있죠 명약 우황청심환 그 명약이 있습니다 그 우황청심환이 뭐냐면 심,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떨리면 심장이 궁궁궁궁궁궁 심장이 뛴다라고 얘기하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우황청심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을 만나 역경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황청심환 되어져 그들의 심장을 안정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육신이 약한 사람을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대열 안에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힘이 약하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게 놔두지 말라 스크럼을 짜고 붙들어서 함께 적군을 향해 나가 돌진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로마 군대들이 전쟁에 임하는 상황을 빗대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붙들어주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들부들 떠는 사람 심지어는 게을러서 대열을 이탈해서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라? 그들을 향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가지고 그들을 품으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든 부약은 이는 이로예요 그러나 신약은 모든 악한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으셨기 때문에 이는 이로가 아니라 뭐로? 아무리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선으로 대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공격하고 누군가가 비방하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를 악으로 악담으로 악담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선함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저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원망으로 원한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옥에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가득하다면 축복의 말로 격려의 말로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절부터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무엇이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화하며 살아간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한다 대전제가 먼저 앞에 있죠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의 육적인 인간은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조건에 따라서 절망합니다 뭐 간단한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하고 기쁨이 있고 괜히 앉아서도 싱글벙글 웃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고가 부족해서 월 페이먼트가 되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면 불안에 떱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예수를 진정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화평을 일구어 화목을 일구어 나가는 피스메이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그런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하나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존재 자체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되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들에 의하여 행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은혜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뭐한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곧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기쁨 속에 그 얼굴이 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깨우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받아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자라는 겁니다 15절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내 눈에 보여도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이 내 안에 닥쳤다 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 가운데 그 얘기했죠 고난이 눈에 보이는 고난이 내게 닥쳤다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께서 나에게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요즘 미국엔 아메리칸 풋볼로 주말을 막 달굽니다 그런데 그 운동 경기에 그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이 선수들이 상대와 더불어 치열한 몸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은 이 상대 팀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단합하면 이 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이걸 밀어붙여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늘 성령 충만해라 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격을 사랑, 인내, 절제, 온유, 평화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격을 내 안에 갖추고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그래야 평화를 일구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이 대사람과 전서에서 대사람과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칭찬했다고 얘기하죠 말씀과 성령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룬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죠 바로 이것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들은 과감해! 거의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적게 해도 악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별한 대로 악은 과감하게 버려버리시길 추가합니다 오직 선한 하나님의 뜻만을 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3절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우리의 영혼 육을 보존하라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하라 거룩은 뭐라고요? 죄가 없는 상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젠가 주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문을 열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느냐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저 지옥문으로 떨어진 자가 되느냐는 어떻게 결정된다구요? 나의 영과 혼과 몸이 늘 거룩한 상태로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벗이 정결한 상태로 보존된 자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육 그러나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가치는 몸과 영혼 영과 혼을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달리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몸은 우리 그냥 육체죠 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은 뭐냐? 스프리트 영은 영적인 존재 곧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악한 영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어떤 영이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생각이 결정되어지고 그 내 마음의 생각이 결정됨에 따라 내 육신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요 마음이 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마음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생각들은 내 영이 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그 육신이 무엇을 표현하는가 이 세치혀가 무엇을 표현하는가 그의 육신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면 그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입술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고백하고 입만 열면 축복하고 입만 열면 보금을 선포하고 입만 열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게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힌 사람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비방하고 입만 열면 헐뜯고 입만 열면 낙심하고 이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24절 너희를 부르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부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셔요?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제 고리 대살로니카 전설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권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부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주의 제대기를 원합니다 내 영 가운데에 모든 악한 영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 유기 주님의 거룩한 예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제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이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시며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주